직곡의 옛성현 말씀, 오늘은 광복 78주년을 맞이하여 봉우 건태훈 선생님의 1954년도 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를 함께 경청해보겠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봉우 건태훈, 우리가 이 광복절이 없었던 들, 당시 외적의 시강시약으로 우리의 청장년이 거의 남지 않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것이오. 우리가 전쟁에서 희생된 데야 아무 가치가 없는 개죽음이었다. 천행으로 망국한 지 36년 만인 을류 8.15에 영미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나라는 외적에 반해서 벗어나서 광복을 한 것이다. 물론 연합군의 승리가 원인이 되나, 시리는 국내 국외에서 정치, 외교, 군사로 외적과 투쟁하며, 독립 사상으로 국내 국외에 선전해서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억울하게 병합당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던 관계다. 그리고 국내 국외에서 유명, 무명의 운동자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그 역량이 미미하였고, 그 효과는 막대하였다. 일부 인민층에서 또 일부 특권층에서 소위 일선 융화책이라는 운동이 전개되어 우리 민족을 아주 역사상에서 소멸시키려는 일본의 야심에 응종하는 도배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던 것을 이해 불평을 가진 의사들이 국내 국외에서 정치, 외교, 군사선전 시위로 파문을 주어서 세계에서는 우리가 5천년 역사국이오, 3천만 동일민족으로 일시적인 굴욕적으로 병합이 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일방 임정일파와 군정일파들이 합류해서 일본과 대전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 되어 일본의 폐망을 계기로 전승국 간의 협정에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조약이 성립되었으나, 소위 미소양군의 군사적 점령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 강토는 38선이라는 국경 아닌 국경을 두고 양단되었다. 일본 일국에게 압제를 당하던 우리 민족은 미소양국의 상전을 분사하지 않으면 안 될 신세가 되었다. 소위 미소군정 3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독립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분열을 시키고 만 것이다. 그 중에서 우국지사들이야 남북 통일을 두고 많은 고심을 해왔으나, 미소의 은계는 그 통일을 불허한 것이다. 더구나 미소양국의 주구배들은 우리나라야 독립이 되든지 말든지 각자의 이익과 명예나 취해서 소위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한다는 명목 하에 아주 남북을 분열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이 죄가는 물론 미소양국이 분담해야 정당한 일이오. 그 다음은 남북한의 미소주구들이 목전의 명예욕에 만련되게를 잘못한 것이다. 이 당시 당연히 국민 전체가 완전 통일되도록 정신일치를 지도자들이 시킬 책임이 있는 것인데, 통일이야 되든지 분열이야 되든지, 미소에게 아부해서 일시적 성공을 할 야심으로 각자 위지대장으로 완전 통일에는 생각조차 없고, 장래에 필연적으로 올 때란도 생각할 여지가 없고, 각자의 연기에 취몽 중이었다. 이것이 무자 8.15 건국이었다. 이래서 대한민국 3년인 경인년에 6.25의 남침으로 역사적 대우점을 남기고, 현재 완전한 평화는 안 되었으나, 일시적 휴전으로 고식책이 성립되었다. 6.25 사변의 책임도 미소가 분담해야 옳고, 그 다음은 남북한의 미소의 주구들이 분담해야 옳은 것이다. 현 남한으로 보아도 현 정부 요인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거물급이라는 인물은 거의 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보다 각자의 사리사욕에 다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도배들이다. 북한 실정은 알 수 없으나 역시 동일하다고 본다. 6.25 사변으로 우리 전토의 손실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전손실보다도 많다고 한다. 그러고도 아직도 평화는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정부 요인들은 여전히 아전인수들만 한다. 그리고 작권 수립에 급급해서 민족이니 국가이니를 염두에 둘 새가 없다. 이것이 도탄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이 8.15 광복절을 당해서 언제 완전한 남북통일 광복이 되어 우리 3천만 민족, 3천리 강토, 5천년 역사를 다시 다 같이 축하할 날이 올 것인가. 이 8.15 광복절도 의류 8.15로부터 벌써 10년이 되었어도 아직 묘연하니 명년 8.15 광복절에나 남북통일이 되어 다 같이 경축할 것인가. 한심을 금치 못하며 미미한 인류의 희망을 가지고 이붓을 드노라. 가보 8.15 광복절 봉우서 또 하나의 희망을 부탁드립니다.